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코리아의 김종남입니다. 저는 메스웍스에서 영상 및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고요. 이번 시간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검증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적용되는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입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도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료와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제품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가 안전이나 규제 등을 고려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인공지능의 제품화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설명과 검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예로 의료 분야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예측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검증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에 따른 어떤 잘못된 결과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FDA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검증 또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MDR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MHRA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분야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에도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노력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E4, 유럽의 E4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VMV를 위한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V사이클의 개발 워크플로우를 따랐다면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는 V사이클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W사이클로 변경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여먼트에 대한 매니지,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러닝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코드화해서 구현하는 부분, 최종적으로 리카여먼트를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러한 각 단계별의 개발에 있어서 MATLAB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의 케이스에는 딥 네트워크, 딥러닝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러닝 프로세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나 모델에 대한 어떤 설명을, 설명성 이런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서 MATLAB 환경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코드 생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통합이 되고 검증하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W사이클의 개발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메스웍스는 이렇게 다양한 표지에 따른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래전부터 제공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메스웍스에서는 이런 E사의 이런 머신러닝 개발을 위한 커미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개발 과정이 파이널라지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고객분들이 이런 W워크사이클을 통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하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그 다음에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 가능성의 1예로 지금 이제 일본의 무사시 시미츠라는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생산되는 부품의 불량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량과 양품을 판별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이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캠이라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핑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나사의 예를 들자면 나사가 어떤 불량일 경우에는 흠집이 있는 부분에 어떤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양품인 경우에는 이런 색깔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불량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불량으로 판단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어떻게 다른지 또 머신러닝 모델의 제품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으로 넣어서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하고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이렇게 프로그래밍과 아웃풋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의 아웃풋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제품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해석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모델을 우리가 인헨스할 수도 없을 거고요. 또 다양한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자에게는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그 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인공지능에 어떤 결과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고객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렸는지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 역시 인공지능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블랙박스와 같았다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왜 또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성공과 fail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델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델에 대한 이해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에 예측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인헨스하는데도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기법들입니다. 좀 구분을 하자면 세로축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테이블 데이터, 타임 시리즈,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구분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정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인지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의 특정 부분을 가린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렸을 때의 어떤 모델의 성능 결과 가리지 않았을 때의 성능 결과를 비교해서 가린 부분이 결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캠, 그레이드 캠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어떤 중간 부분에서 퓨처 맵이 이제 투디에 퓨처 맵이 있다면 이 퓨처 맵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웨이트 값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퓨처 맵의 웨이트를 곱한 이후에 전부 포개게 되면 그러면 입력에 대한 입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디언트 어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LRP라고 볼 수 있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를 들자면 레드버스 스코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입력에 각각의 픽셀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히트 맵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가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모델이 어떤 결과 예측 결과를 내보냈다면 그러면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단순화된 그런 서로 게이트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피처를 바꿔가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샤프 같은 경우는 샤플리 밸류가 기본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피처에 대한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계산을 해서 각각의 피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피처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을 구분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피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이제 이용해서 각각의 특징 간의 어떤 중요도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팩트럴 같은 경우 카운터 팩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사실적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 당했다면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대출 거부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정규직이었다면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질지 아니면 연봉이 작았다면 연봉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의 가능성이 더 높았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셜 디펜션시 플롯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머신러닝에서 어떤 특정한 입력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사실 보면 이제 마전 리펙트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다른 요소들을 에버리징화 함으로써 하나의 입력이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3000 이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리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1차적으로는 사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레이션 모델이나 디션 트리 모델과 같이 우리가 해석 가능한 모델으로 적분하는 것이 또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feature importance를 이제 계산하는 것은 음 어떤 특정한 feature의 데이터를 이제 permutation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서 어떤 feature의 중요도를 파악을 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근데 요 기법은 사실은 요 특징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을 때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기법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요 다음 요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거는 어떤 데이터 부분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 데이터의 디면전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부분과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feature selec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이제 다이그네스 피처 디자이너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그 데이터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출된 특징 간에 어떤 랭킹을 매겨서 어떤 특징을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을 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화면에 나타난 거는 이제 모델 해석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decision tree의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regression 모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모델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프레딕터 간의 importance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임과 샤플리 밸류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류의 정확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컴퓨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클라스에 대해서 어떤 클라스로 이제 오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주로 이제 영상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딥러링에서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클루션 센스티버티나 캠, 그래드 캠 또 어떤 이 필터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이제 실험 관리자라는 앱이 있어서요.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리고 어떤 이 모델의 설명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떤 다양한 어떤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음 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게 이제 그래드 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컵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룰의 레이블링은 이제 컵이 뭐가 되겠는데 모델에서는 이제 버클로 잘못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그래드 캠 기법을 적용해서 모델이 버클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력 중에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머그컵이 아니고 여기에 시계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머그컵을 이제 버클로 이제 오블류 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클로진 센스티버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어떤 부분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법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인해수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샐러드를 피자로 잘못 분류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못 분류하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 가정하기로는 이렇게 피자의 엣지 부분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샐러드를 담는 용기에 그런 엣지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피자와 동일시 하고 있는게 아닌가 피자로 오블류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피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더니 피자의 요런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피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샐러드 이렇게 둥근 용기에 샐러드를 더 많이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오블류를 극복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려 영상 쪽에서도 어떤 뭐 그래드캠이나 또는 뭐 LRP 또 이미지 라임 등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그리고 분석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구요. 그래서 매트랩에서도 다양한 예제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샤플리나 라임 그 다음에 피처랭킹이나 그 다음에 PDP 이런 등등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프레딕터 간의 어떤 중요도 그 다음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딥러닝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해서 모델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억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억세스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만들겠구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패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80%는 이제 학습 20%는 검증해서 사용할 텐데요. 각각의 데이터 클래스별로 데이터 애플 포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렌치프라이나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데이터가 비교적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그러면 이미 완성이 된 모델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불러오구요. 그 다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입력 레일을 보게 되면 2x2x3의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오게끔 기대하고 있구요. 일단 왼쪽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프리코넥티드 레일을 클릭해 보게 되면 1x1x9에서 9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수가 9개인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UNPIC라는 앱이 있구요. 이 앱 안에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검증에 사용할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앱을 모델에 대한 설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구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수 그 다음에 클라스와 각각의 클라스에 따른 뭐 데이터 양도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부분 랜덤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랜덤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어큐러시 창을 가서 어 네트워크 성능 네트워크 정확성에 대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확도와 각각의 클라스별의 정확도를 보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컴퓨터 매트릭스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실제 클라스 그 다음에 모델을 예측한 클라스에 대한 정어 분류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 탭을 가게 되면 음 어떤 특정한 이미지 예 클라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여기서는 피자 뿐만이 아니라 여기 샐러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화면에서는 실제 클라스와 그 다음에 잘못된 클라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실제는 핫도그 였지만 모델에서는 햄버거로 분류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인지 여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레딕트 창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보냈다면 그러면은 그 분류 카테고리 말고 다른 카테고리 중요도 있게 판단했던 다른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햄버거에 입력이 있다면 여기서 햄버거에 대해서는 뭐 60 0.61의 스코어 그 다음에 뭐 사심이나 스시나 이런 다른 클라스에 따른 어떤 값들 스코어 값들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어떤 설명 가능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섹션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피자가 있다면 피자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Occlusion Sensitivity 기법을 통해서 피자 영상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피자를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테두리가 아니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래드캠 기법도 적용하실 수가 있구요. 그래서 그래드캠을 적용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특징을 2D의 공간으로 이제 맵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별로 공간상의 맵핑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거리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 만약에 이격이 잘 돼 있다면 분류가 잘 될텐데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다면 오블류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이렇게 앱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캠이나 그래드캠 기법 오크루진 센스티버티 기법 등을 통해서 입력에 어떤 부분 때문에 결과에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뭐 끝으로는 어떤 이 특징을 2D 공간상의 맵핑을 시킴으로써 각각의 클래스 간에 얼마나 이 특징 공간상에서 이격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요 기능은 제가 요 발표 자료에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발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드버스터리얼 인풋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여기서는 런어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랜덤한 노이즈를 입력을 넣었을 때 사실 사람이 판단하기로는 뭐 왼쪽의 영상과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영상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모델에서는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음 이 모델을 우리가 신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다 더 견고한 모델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적재적 입력값 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끔 하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모델이 다르게 판단하고 하게끔 만드는 이런 적대적인 입력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여기서는 필기체 숫자를 어 판단하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어떤 입력값을 사용해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 학습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이터레이션 마다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 학습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폭스 숫자와 러닝 레이프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도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어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로스와 그래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예측값과 실제 값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하고 또 그래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래서 반복이 되고 이터레이션이 증가할수록 모델의 로스는 줄어들면서 모델이 제대로 확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필기체 숫자를 구분하는 그런 모델의 경우 여기서는 98%가 넘는 모델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적대적인 입력을 넣었을 때 모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적대적인 입력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모델의 로스를 증가하게끔 이 입력의 데이터를 미분을 하는 거죠 즉 로스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력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미분 값을 이용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에 이제 그렇게 미분한 값들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스케일링에 따라서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대적인 어 입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적대적인 입력을 적용했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예 적대적인 입력을 이제 만드는 그런 함수 내부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델의 로스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입력 값 기준으로 이제 미분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적대적 입력 값을 만드는 케이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제에 있는 내용과 참고 문서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적대적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경우에는 뭐 8, 9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모델이 전혀 다르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6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모델의 성능이 98%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판단을 했지만 하지만 이 적대적인 입력 값에 대해서는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대적인 입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보다 더 경고하게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적대적인 입력 값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고 나면 적대적인 입력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전체적인 성능이 높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기선 75%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제를 정리하게 되면 모델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입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MATLAB 안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설명 가능성을 위한 예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앞에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어떤 이 툴을 활용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모델을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MATLAB에서는 사실은 설명 가능성을 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설명 가능성을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AI 모델의 검증에 관련해서도 매스웍스가 거기에 중요한 어떤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개발로드맵에 잡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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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